안녕하세요 랄라요 오늘의 볼게임은 알파벳 런 알파벳들을 합체하며 달려볼거에요 영상을 보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F 캐릭터로 출발해볼게요 저번에 F까지 얻어서 한 번 더 귀여우니까 콩콩 귀여운 알파벳 로어 어 여기 조심해야돼 안돼! 오 빨라졌어 이쪽에도 엄청 많잖아 쥐가 저만큼 있어도 여기만 잘 통과하면 많이 안돼! 오 그래도 조금이다 빨리 가자 많이 데려왔어 여기서 합체를 하면 되겠지 쥐로 만들고 다음은 H 아이 귀여운 H I까지 좋아 가보자 열심히 가라고 오 왔어 왔어 아이씨 좋아 이길 수 있겠지 최애 성공이에요 다음은 쥐 캐릭터로 오 쥐도 콩콩거리면서 걷는구나 안돼! 열쇠랑 여기 점프되어 있으니까 오 이쪽도 여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겠지? 빨간 버튼을 누르면 다 없어지니까 요건 가운데 있을 때 오 안돼 안돼 오 조금씩만 오 얼른 도착했다 도착하고 나면 끝나는구나 쥐를 H로 합체하고 I 만들 수 있겠지? 당연히 I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네 좋아 J 네이 합체해서 K까지 좋아 K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라고 오 잘 달려간다 혼자서도 문제 없지 J도 아닌 쥐이니까 역시 엄청나죠? 열심히 공격하라고 이거 소리도 너무 귀여워 오 설마 잠시나 혼자로는 안되겠으니까 쥐를 데리고 가자 어 여기 컴퍼스다 하경품은 반복되는구나 그렇군 H로 이 귀여워하던 H가 잔뜩 나오네요 토끼 같대 모조리 데려가지지 웃고 있어서 그런가 엄청 귀여워요 이 점프 온 왼쪽으로 오 가도 부딪힌다 오 이 가운데로 지나가려면 아이코 멈춰있다 가시 찔렸네 이럴수가 그렇다면 H를 추가해볼게요 엄청나게 추가한 다음 합체의 시간입니다 I를 먼저 다 만들어두고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 됐다 이제 J를 만들거에요 J J J J 그 다음에 K 만들어주고 L까지 오호 LHJ LJH 마치 이름 이니셜처럼 가자 오 여긴 스테이플러가 악오 스테이플러가 오 하지만 L한테는 안되죠 L은 엄청 강하니까요 좋아 됐다 바로 I 캐릭터로 I도 똑똑해보여 콩콩거리면서 오 J가 달려온다 이럴수가 여긴 빨라지면 이쪽으로 피해야지 좋아 점프 이렇게 중구단방 돌아다니면 정말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노이즈를 어떡할거야 이렇게 두 조각이나 있으면 어떻게 피해가니 어쩔 수 없이 못 데려가는구나 오 됐다 두모듬으로 도착했어요 I도 잔뜩 만들어서 합체를 해봅시다 J 공조리 J를 만들어주라고 J를 만들었으면 K를 만들어주고 O KK 합체에서 L LL 합체에서 M O M까지 이게 바로바로 다음 알파벳들이 합체되니까 O 재밌는 것 같아요 O M은 돌려차기를 하는구나 멋있는데 공격이 달라요 다들 머리로 콩콩 찍는 줄 알았더니 O 휘리리 그런데 O M 왠지 굉장히 보여 I I 세 개를 추가할게요 I 세 개를 추가할게요 가보자 거의 한방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? M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야 다음판에 또 다른 알파벳이 나오겠지? J 말고 O M만 남았다 힘내라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4개야 좋아 O 마지막 아 이 세 개를 또 불러줘야죠 다시 공격이다 50레벨이라고 엄청 멀리 있잖아 저렇게 멀리까지 가야 한단 말이야 될 수 있지 난 M이 있으니까 O 안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끝내라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? 과연 M의 위력은 어디까지인지 O 여긴 K들도 있네 O 아이들은 싸우고 있는 거니? O M이 없어졌잖아 그래도 엄청 멀리 갔다 역시 J로 O 이거 빨간 버튼은 안 돼 저기 휘리릭 없어지니까 O 이 코 하나를 놓쳤네 풍선도 안 터졌다 O 여기 뾰족뾰족 조심해서 아까 오르고 찔렸어 O 가자 O 엄청 많잖아 O 이렇게 많이 데려갈 수 있을까? 제발 도착할 때 저 장애물은 어느 쪽으로 통과해야 되지?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? 안 돼 안 돼 지그재그로 도착했어 오 진짜 많이 데려왔다 J 다 K로 합체해지고 다음 알파벳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K 오 좋아 L L 4개 되면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오 좋아 M이랑 M이랑 합체로 M M도 엄청 귀엽게 생겼네 가보자 M도 돌려차기다 이게 아터벳마다 공격이 다른가봐요 여기 J를 추가해서 가자 강력한 M이 있다고 오 섞여보라고 할 수 있게 오 우리 편 J밖에 안 남았어? 엔아 조금만 편해줘 오 이 뭐야 K가 J를 한방컷으로 보내버렸네 괜찮아 그래도 셋을 추가해서 가보자 방패 방패 방패마기 좀 해줘 N 좀 지켜주라고 조금만 더 오 좋아 한번더 갈 수 있다니까 두 번? 모르겠다 침내보라고 조금 많잖아 그래도 한번더는 공격해야 돼서 오 안돼 됐다 얼른 추가해줄게 가자 가보자 괜찮을까 여기 아까의 N만큼 N도 강력하네요 될 것 같아 H랑 J랑 아이잖아 그치 아직 내 J도 남아있다고 또 추가 오 이거 진짜 레벨이 못 빠지면 여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창을 해야돼요 한창은 오 N 이번엔 안될 것 같은데 오 딱겠다 K로 K 한쪽에 모자 쓴 건가 엄청 귀여워요 가보자 오 풍선 안 터졌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는 점프대가 있겠지 오 좋아 어 벌써 온건가 저기만 어떻게 잘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오 이 정도면 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그래도 추가해서 합체해볼게요 L L들을 만들어주고 오 좋아 다음은 M M이 5개 있으니까 4개만 있으면 M M 다음은 O 좋아 요거 소리가 너무 귀여워 가보자 M O O 엄청나겠지 또 왜 위력을 볼 시간입니다 벌써 O까지 왔어 그러면 G까지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갈 수 있어 일단 가자 난 안 데려갈 거야 O가 잘 싸우니까 M도 O 강력하고 O는 더 엄청나잖아 갈 수 있다고 K 3명 더 데리고 갑시다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M이 다른 건 아니겠지 K의 P였겠죠 가보자 아직 건대 O O는 다시 날라차기를 안하네 저긴 K랑 L이 있으니까 가보자 혹시 있어 M이 없어졌어 O만 남았잖아 하지만 O도 P가 넉넉하니까 이쯤은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힘내라고 됐다 다음 아직도 여기가 끝이 아닌가 여기가 끝 같은데 이제 학용품이 안 나오네요 없는 때도 있는 건가 오 조금만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나 오 오 설마 우와 여기다 통과한다고 아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풍포스가 있었네 자 얼른 다음 캐릭터도 주세요 L이 달려가요 오 이 정도면 금방 할 수 있겠는데 오 꼭 지까지 가볼 겁니다 오 L이 엄청 많았지만 오 M에게 공격받았어 여기는 잘 피해서 가야 한다고 오 닿지 않게 안 돼 안 돼 오 풍선 터질 것 같다 이건 소금해져도 터지는구나 전대면 터지나보다 오 이건 어느 쪽으로 가야되지 오 어쩔 수 없어 이거 더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에이 광고가 안 나오네 합체하자 M이랑 M M O는 만들 수 있고 오 오 어쩔 수 없다 우린 온으로 가자 온 잘 달려가라고 M들만 남아있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승리입니다 입술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M 아 못 데려갔다 여긴 점프 M도 잔뜩 데리고 가서 오 이번엔 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P는 얼마나 귀여울까 오 오 한 대 B는 피해서 가운데 쪽으로 올게 오 닿지 않았다 오 데려갈 수 있어 도착이야 캐릭터를 더 만들어서 합체할게요 N N을 만들어놓고 다 O를 만들고 또 합체할 거예요 B 아하 귀엽다 역시 P는 귀엽군 오 피 만들고 아쉽지만 하체를 해야 하잖아 Q가 됐어 오 귀여운 P 둘을 합쳐서 Q가 되다니 그래도 Q가 훨씬 세겠지 P를 데려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겠다 너무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야 돼 Q 좋아 역시 멀리 갈 수 있겠군 P는 또 달려갈 때 반뜩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강한 게 최고야 멀리 가야지 탈리라고 오 역시 알파벳은 뒤로 갈수록 정말 강하군요 오 너희들이 아무리 날라차기를 한다 해도 Q는 당해낼 수가 없지 오 이거 뭐야 F가 있는건가 왜 이렇게 많아 다들 뛰어서 둘러차기하니까 잘 안 보여요 Q 힘내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어 어 이 F들은 뭐 한판 컷 아닐까요 좋아 여기서 또 잔뜩 기다리고 있잖아 조금만 더 어 안 되려나 이 O도 너무 많다 안 돼 이럴수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알파벳런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